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만 2천명 돌파기념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한국가요방송 가요건소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한국가요방송 라이브 대공연장에서 성대히 거행됩니다. 아름다운 추억의 대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면 합니다. 하고 싶은 내 고향 이성훈의 미모와 매력있는 트랜MC 라이브정 MC로 많은 가수가 출연합니다. 토로해서 현진우 강남시인 김삿갓 명국한 인생노정에 그대를 칭칭손비해. 백틴세 소프롤메이커 대가 공연단 함께합니다. 최고의 바이올리스트 이지은양과 함께합니다. 남국의 정렬 훌라 퀸즈 무용단 반정에 여러분이 함께하십니다. 프로그램의 협찬은 가시님의 아름다움을 함께하는 성남상조와 함께합니다. 한국기독실업인양과 함께합니다. 성남진흥릉플랫폼과 함께합니다. 선물의 전당 금은빵의 동성당과 함께합니다. 전국 체인점의 메이커, 우리 먹거리의 메이커, 전통의 메이커, 우리 할메 순댓국과 함께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협찬은 한국미디어기획사와 주식회사 한가람 장비렌탈 음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송원 부탁드립니다. 의도 사개friends 에이커 전달 mosk X-3 에이需 이츠랑 에이۔ 의도 사개노 가요만 에이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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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방송